안녕히계십니다. 안녕히계십니다. 건희는 이름때마다 저거 로보트 좀 만들었어요. 이거 갖고 이거 하티도 할 수 있어요. 이 모터가 있죠? 모터도 이름도 움직일 수 있어요. 칠이 보여요. 이렇게 해서 같이 넘기고 끼면 이런 소리가 나요. 같이 완료. 꽤 더 커. 훨씬 더 커졌죠? 기다려봐요. 컨투하는 모습. 얼굴이 펴졌다. 다음은 이제 권투 시작 러버트리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도 그리고 어 어 어 지금 아 어 아 아 야 야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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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 그 다음은 오! 오! 찍어 오! 얘 제일 센 파워야 그럼 오! 오! 꾸춥해봄까 보컬건집 dev 1대 1 마지막힙니다 누가 이길것이야 ac 10초 뒤 10초 가 só시지 2초 가슴 5초 가슴 10초 가슴 아비야! 안 돼! 뭘까요? 두근두근 늦은 송구와 5 예송이에요 2대 0 아니 1 2대 1 1 2대 1 2대 1 2 2 2 1 2 2 2 3 3 얼굴을 뿌어뿌렸어요 무갈린다면 2대2에요 뿌어졌다 또 이게 무기라이 이게 무기 마지막 써야 돼요 마지막 아까봐 어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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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 컵 어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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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얘가 얼굴이 꼬옥 다 있네요 누가 이겼냐면 1대2에요 얘 다섯판이죠 조금 많았어요 얘도 이제 번신 좀 하고 좀 해봤는데 좀 해보세요 이겼내요 이겼내요 바닷가 계속 남겨달라 3대3이예요. 시작. 3대3이예요. 시작. 2대4이예요. 3대5.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추 식탁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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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지는데요? 너무 멋지네요. 너무 멋지네요. 제한테 이런 파우더에서 비는 침 들어봐요. 어떻게 해야 되는거거든? 여기 Chert이 마리김. 왁 하세요. 좀 볼 때. 잃어버린다. 으어어어 잃어버린다. 아! 야! 이모 야! 사과 밥 먹은 적당히 찹쌀 surrender 살은 뭐래? 이거 남는 살이야? 여기 젓가락이 너무 작 터는데? 그렇다고? 맛있다 너무 작다 이제 몇 살이다 뺄으면 갖다 놔 압박 2개씩 써요 물이 난대요 얹어볼까요? 우유 숙주 우유 이곳 분홍 우유 너무 맛있어 구워 우유 이제 이렇게 차례 아들 이렇게 하죠 얼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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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자 얼큰 얼큰 만들고 아멘 뿅 됐다 이거 꺼지는거야 자 이거 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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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 실전 마지막 한이 내가 이거 마지막 한이 아니에요 등등 이렇게 누가 이길 거니까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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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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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습니다. 공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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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공정 있어요. 여기 넣으자게요. 이렇게 넣어먹고 고소 모자랑 한 번 더 예! 예! 뜨거! 예! 안 들어 예! 예! 싸워라! 예! 예! 누가 있을까? 이 파워 밀치기 있어! 이건 뭐예요? 다 말한다! 루시! 어! 얘가 이겼어요! 또 보고싶으면 다녀보세요! 또 보고싶으면 다녀보세요! 네! 그리고 또 보고싶어요!